올해 도내 초중학교에서 농촌 유학을 하는 학생이 9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농촌 유학 신청은 1차 46명에 이어 최근 2차에서 19명이 추가 신청했으며 기간 연장 학생을 포함하면 최종 배정 인원은 9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유형별로 가족 체류형이 40가구에 69명 유학센터형 17명 홈스테이형이 4명이고 출신 지역은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 충남 전남이 18명입니다.